선생님이 해 주신 충고도 받아 드릴게요. 네. 강혜장한테 빠진 건 사실이에요? 남자와 여자. 몰랐던 세계였어요.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상이 마비됐는데. 겁이 더럽났어요. 몸뚱아리 말고 대안 없다는 말씀도 인정해요. 이런 어때요? 상대는 막강한 권력자들이고 한둘도 아니잖아요. 변수가 막 험한데. 가만 못했어요. 변수를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. 대신 여기 잠식할 수는 있어요. 강교모님이 마음을 줬어요. 그 놈을 잔혹하게 망칠 수 있다는 뜻이죠. 자기들끼리 의심하고 죽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. 날 지옥에 빠트린 놈들 숨통은. 내가. 내가. 끊어줘야죠. 잘할게요 선생님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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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